제 얼굴을 어떡해 제 목이 그렇게 꺾이지는 않아요 유튜브 감 나왔어 정말 잘 됐다 이건 편집 안 될 거야 그럼 다시 한 번 인사할게 안녕 하모니들 베리베리 귀여운 공주 베리가 왔어 이 바닐라도 빼놓을 순 없지요 오늘 채나라 안 나오냐고 오늘 안 나와 채나라 라방 째고 놀러 갔어 정말 보송보송한 게 베리한테 베리베리 잘 어울릴 거야 고수님 지금 저한테 어울리는 거 골라주시는 거 맞죠? 그럼 그럼 나도 매고 너도 매고 같이 내면 돼지 우리도 마카롱이니까 뭐 이정도면 바닐라 건 충분한 거 같아 벌써요? 다시 베리 걸 보도록 하자 바닐라 건 충분해 그럼 그럼 베리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골라서 오픈 채팅에 바로 올려주도록 해 귀여운 게 잔뜩 올라와 있네 이번 옷은 뭔가 성숙한 느낌이 나서 괜찮은 것 같네 내가 입고 헤라한테도 줘도 되겠어 일단 내가 한번 입고 이 정도로 우아해야 이 베리 공주한테 어울린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리고 옷에 있는 분홍색이 베리 공주님의 리본하고 맞아서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파밀라 너 정말 똑똑하구나 맞아 이거야말로 베리의 옷이야 아바마마한테 하나 사달라고 아바마만 돈이 많이 없으니까 베리가 열심히 아이돌 활동을 해야겠어 그 사이에 옷이 이거야말로 진정한 베리한테 어울리는 베리 옷이야 정말 잘 어울려 이번 건 머리랑 갑도가 잘 맞아 고마워 이런 코디 베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색깔이야 이건 어매매마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옷이네 마치 여왕같은 옷이라 했다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이쯤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걸 한번 골라볼까 흐니색 드레스 맞아 이게 베리한테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이런 아름다운 드레스는 역시 베리밖에 소화할 사람이 없는 거야 모두모두 우리 바닐라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추천해주길 바래 바닷가에서 입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맞아 바닷가에서 저런 치마를 베리가 이렇게 아니 바닐라가 이렇게 와 놀리면 정말 예쁠 것 같아 이건 한복인가봐요 아 정말 예뻐 너무 예뻐요 다리나운데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 맞아요 하늘색은 없나 그냥 궁금해서 하늘색을 찾아봐야겠어 그리고 다음 옷도 한번 볼까 제 얼굴을 어떡해 제 목이 그렇게 꺾이지는 않아요 유튜브 꽉 나왔어 정말 잘 됐다 이건 편집 안 될 거야 너무 귀여운 옷이네요 마치 산골에 사는 소녀 같아 찜감자를 좋아하고 좋아 좋아 나무를 잘 캐게 생겼어 친환경적인 옷이야 칭찬이죠? 어 그럼 베리는 언젠가 자연과 함께 아바마마와 평화롭게 사는 게 꿈이니까 너무 귀여워요 정말 귀여운 옷이야 우리 마카롱이 잘 어울리는 옷이네 밑에 고양이들도 잔뜩 있어요 토끼 아닌가 고양이 고양이네 근데 하늘색이 은근히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네? 하늘색이 좀 나왔네 마음에 들어 여기 있는 큰 리본도 정말 예쁘네요 그것도 또 그것도 하늘색 아닌가 아잇? 다음 거 헉! 이건 너무 우아해요 하늘색도 있으면 좋을 텐데 내 스타일이야 그럼 저희 너무 겹치지 않을까요? 어... 격일로 입으면 되지 않을까? 내가 월화 주목금 토 일 에? 격일 격일 주말은 양보했어 아, 감사합니다 음... 베리 공주는 주말에 낮잠을 자야 하니까 베리는 이렇게 마음이 넓은 공주니까 넓어 표정 뭐야? 응? 뭐가요? 웃어 하하하하 이건 공연할 때 입은 옷 같아요 춤 잘 출 것 같아 그럼 춤 말고 처음으로 보라색이 아닌 옷이 있어요 리본하고 신발도 노란색이에요 어, 나름 잘 어울리겠군 그치만 내 리본도 노란색이야 전 신발도 노란색이에요 내 신발에도 노란색이 있어 어, 어디? 잘 봐봐 이 옷은 저한테도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음... 같이 입지 뭐 한 번 사서 알뜰하게 살아야지 베리는 베리베리 착하니까 베리 옷이야 베리 옷이야 베리 옷이야 베리 옷이야 베리 옷이야 표정이 그게 뭐야? 하하하하 표정 웃어야지 그럼 이건 하늘색이네 프릴이 잔뜩 네? 하늘색이야 하늘색? 하늘색이야 하늘... 하늘색이야 하늘색이야 하늘색 그럼 그럼 이건 하늘색이야 이건 누가 말해도 베리베리 귀여운 베리 옷이야 하하 자꾸 이렇게 베리 옷을 바닐라한테 올리다니 제일 제 맘에 드는 거야? 저는 처음부터 찜해놨어요 한복! 맞아요 이거예요 이건 베리도 인정이야 완전 잘 어울려 맞아요 너무 예뻐요 다 같이 한복 입고 견복궁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 막 우아한 마카롱과 우아한 견복궁 정말 잘 어울려 어쨌든 다음주 라방도 게리가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완전 재밌는 거니까 기대 많이 해줘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모두모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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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